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말하는 서울시 행정에 눈 높이고 시장님은 도대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명칭 하나가 어떤 의미라고 마지막 날 바꿔줄 거면서 유족이 그러면 조화 안 넘어뜨렸으면 안 바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10월 29일에 참사가 벌어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놀랍도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단 규모, 장서 여건에 맞게 자율 판단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 쓰고 주변을 국가꽃 등으로 장식 영정사짐, 유입해는 생략 재단 하단에 분양물품, 초, 국화향 등 준비 이렇게 간단한 한 장의 지침이 내려오죠 그 지침을 행한 우리 행정국은 따라야 하는 강제 의무 같은 조건이 법적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적극적으로 참고하라는 의미로 공문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왔습니다 지금 1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행안부가 지침을 내린 것이 서울시 행정국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어떤 법적 규정, 조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가급적 따르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따라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명칭을 이태원 사고라고 통일하고 희생자는 사망자로 바꾸고 피해자는 부상자라고 표기하라는 지침을 따릅니다 공문만 내려온 게 아니고 중대본회의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중대본회의에서도 추가로 더 강조했죠 그런데요 11월 5일이 돼서 갑자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로 서울시청 앞에 있는 분양소 명칭이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전날 유족 한 분이 오셔서 대통령 환하고 시장님 환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라는 게 좀 이상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행안부의 기준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참사라는 표현을 쓰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사 희생자로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우리는 행안부 지침대로 따랐을 뿐인데 유족 한 분이 와서 말 그대로 유족의 울분을 몸소 보여주시니 조화 몇 개가 날아가고 이름표가 쓰러지고 가는 모습을 보이니 생략된 표현으로 마치 그 마음을 급히라도 달래주듯이 우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사라고 명칭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바뀝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중대본 회의 브리핑 때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은 발표됐고요 그러면 발표 들으면 바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5,200만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과연 이 사안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양소라고 써야 합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라고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서울시는 행사의 주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바로 서울 참복판이었습니다 시장님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보여준 주권자, 천만 주권자에게 보여준 무슨 뭐냐 유족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 마치 달래주듯 주문 마지막 날 명칭을 슬쩍 바꿔줘요 어떤 유족이나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게 없는데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라고 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매일매일 조문했잖아요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행정은 사고라고 쓰면 좀 덜 참사라고 하면 많이 정말 우리 행정의 수준이 이래야 하는 겁니까?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서울시는 마땅히 합동 분양소가 만들어졌을 때 누구보다 먼저 설사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이 사고의 주체이고 대상이고 책임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행안부 지침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라고 쓰겠다고 말했어야죠 그런데 그걸 마지막 날 겨우 바꿔주잖아요 왜? 유족이 정의로운 행동을 하니까 이걸 어떤 시민이 서울시청 집행부를 보고 정말 시민의 말을 잘 들어서 일을 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말하는 서울시 행정에 눈 높이고 시장님은 도대체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 명칭 하나가 어떤 의미라고 마지막 날 바꿔줄 거면서 유족이 그러면 조화 안 넘어뜨렸으면 안 바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런 시간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고를 정쟁으로 정치로 너희들의 정파성을 드러내는 사고로 이용하냐고 이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모두 다 천만 시민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 누구도 책임해서 자유로워할 수 없죠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마치 남행일처럼 경찰은 4시간 동안 구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당사자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침으로 내려서 이태원은 사고라고 쓰라고 하고 희생자 말고 사망자라고 쓰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이런 나라를 어떤 국민이 내 나라라고 느낍니까? 5. 액션 4. Int claim 4. coração 5. courtesy 6. confirmer 5. rallies